와우 와 와 진짜 와 여러분 오늘 TFS 16명이 다 모였습니다 와 지금 앨범 분들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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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안녕 이 친구 안녕 웨이브 안녕 와 진짜 많다 사실 오늘 우리 멤버들 참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웨이브 보니까 16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웨이브 목소리보다 웨이브 목소리가 우리보다 크겠죠?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크게 인사드릴 테니까 함성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프레스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웨이브 분들도 계시거든요 잘 보고 계신가요? 안녕 좋아요 그럼 저희 S1 서연이부터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S1 윤서연입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의 영원한 아깽이 혜지입니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 S3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 S4 짱 김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 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 수미입니다 오늘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양이 트리프레스 S7 아깽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재밌게 놀아요 막콘이니까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의 공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의 공유빈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 단풍여자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의 체리소다 서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프레스 S11 코토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의 개구쟁이 연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프레스의 개구쟁이 연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잘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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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어? 마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프레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14 여러분들의 박쌤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플S의 요신, 시리입니다. Welcome to our first S.O.R.C. concert and lights enjoy tonight. 안녕하세요. 트리플S의 대장쿤야, 마이예입니다. 오늘은 트리플S의 마이오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트리플S가 첫 단체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오늘이 처음이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어셈브 프리꺼 우리 라이징팜의 날이었는데 진짜 거의 1년 만에 전시 콘서트 하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네! 맞아요. 장소도 딱 여기였어요. 1년 전 딱 여기! 그때 계셨던 분? 혹시? 어디! 어디! 근데 오늘이 어센틱 투어의 피날레콘이기도 하잖아요. 네, 첫 투어를 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시작했는데 네, 좀 궁금했어요. 호주 다녀오니까 어때요? 어, 저는 일단 호주를 처음 가봤는데 일단 영화에서 보던 길꼴이나 이런 게 너무 이쁘고 신기했던 것 같고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호주 웨이브 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질 수 없잖아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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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반응이 딜레이가 있었구나? 반응이 2초 딜레이! 네, 그래서 오늘도 호주 그때 경험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러블루션 미국은 어땠어요? 일단 호주... 호주... 일단은 미국 웨이브 분들 리액션이 진짜 너무 좋으셨고요. 그리고 약간 서울 선수 사운드 무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많이 때창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호주에서는 어떤 무대가 가장 반응이 좋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덴자가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에볼루션의 우리 댄스 라인 토네랑 나키가 멋진 퍼포먼스를 해서 너무 웨이브 분들도 소리 지우는 걸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서울콘에서는 웨이브들이 어떤 롤을 제일 좋아할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오늘은 모든 유닛이 모인 만큼 다양한 무대를, 굉장히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는데 혹시 기대되는 만큼 소리 질러 주실 분? 네! 맞아요. 오프닝도 16명 에모스피아 했잖아요. 제가 봐도 진짜 멋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멋있어! 우리 뉴룩도 좋았어요? 네! 다른 무대 너무 기다렸죠? 어때요? 마음이 들어요? 네! 저희가 아직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음 무대를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러블루션과 에볼루션이 모두 모인 만큼 러블루션과 에볼루션의 디메이션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가볼게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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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